자기야 우리 헤어지자 나 지금 이별하고 싶어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올가메는 거야 더 이상 내 취향을 맞출 수가 없어 영화 보고 나면 밥 먹자 하고 밥 먹고 나면 밥 먹자 하고 디저트 먹으면 밥 먹자 하고 한 달에 식비만 420만원 이러다가 내 재산 거둘라겠어 된장녀 아냐 된장녀는 아니지만 된장찌개 너무 먹어 명품 안 밝혀 굽지는 않사지만 아구찜을 너무 먹어 바람도 안 뛰잖아 바람은 안 뛰지만 피자를 너무 먹어 그건 정말 모두 핑계야 오빠 매번 장난감쳐 여자의 맘을 몰라도 너무 몰라 난 사랑받고 싶어 다시는 그런 말 이렇게 꺼내지 마 천막의 시대는 나 무서웠어 그랬어 때릴까봐 그랬어 천막이 싫었어 그치? 그치? 무서웠어 그랬어 때릴까봐 그랬어 천막이 싫었어 나 지금 이별하고 싶어 우리는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 솔직히 내게 말을 해봐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나이야 바비야 사랑이야 바비야 돈이야 바비야 I don't know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을 해봐 그 느낌 아직 잊을 수가 없어 비기찌릿했다며 니가 날 때려서 정기 온 거잖아 내가 뭐가 부족해 하나도 안 부족해 너무넘쳐 오빠 장난 그만쳐 제발 너는 나를 그만쳐 그건 정말 모두 핑계야 오빠 내벗게 낭만쳐 여자의 맘을 몰라도 너무너무 몰라 난 이 사람 받고 싶어 대수는 그런 말 어떻게 떠나지 마 천막이 싫으면 난 사실 너에게 미안해 말을 하지 못했지만 전부 다 내 잘못이야 그래 결심했어 우리 헤어지자 오빠 매번 생각만쳐 여자의 맘을 몰라도 너무너무 몰라 나는 사랑 받고 싶어 다시는 그런 말 기덕게 꺼낼 지천막이 싫으면 난 무서웠어 그랬어 때릴까봐 그랬어 천막이 싫었어 무서웠어 그랬어 무서웠어 그랬어 때릴까봐 그랬어 천막이 싫었어 밥 먹고 얘기해 그래서 아직 turnout이 있으면 나 자꾸 이렇게 컨덕이 싫어 누우면 난 사라지 이리자마서 이렇게 했는 다시는 너의 성적이 너의 성적이 너의 성적이 너의 성적이예요 나의 성적이 너의 성적이